자 이제 클래스에 대한 문법 마지막 시간입니다 69장 속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프로퍼티 속성 이라는 아주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런 속성 이라는게 있어 속성 이라는게 요거 요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속성을 좀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아까 캡슐화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가 이어가 있었고 먼스가 있었고 데이가 있었던 어떤 하나의 데이트라는 클래스의 객체 a 가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a.year b.month a.year a.month a.day 라는 이런 값들을 이 클래스 바깥에서도 손을 대게 하면 캡슐화가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네들은 다 어떻게 해 얘는 전부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요 얘는 다 프라이빗으로 만들고 얘를 사용할 수 있는 날짜를 읽어 올 수 있는 함수 그럼 뭐예요 그러면 읽어 오니까 인트 값을 리턴을 해야 되죠 인트 값을 리턴하는 get.year 라는 함수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 써주고 얘는 뭐예요 아 퍼블릭 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리턴 리턴 해서 디스 점 이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에 프라이빗 데이터와 프라이빗 필드와 퍼블릭 퍼블릭 아 메소드의 그런 관계에요 그런 관계인데 여기 변수가 이렇게 3개가 있으면 음 적어도 그 값을 변수 값을 가져오는 함수가 하나 있어야 되고 값을 새로 세팅을 해 줘야 되니까 이제 아마도 퍼블릭이고 리턴값은 없으니까 보이드고 셋 이어 고 여기에 어떤 정수 값 하나를 가져가야 겠죠 정수 값 하나를 가지고 가는 그런 함수가 하나 있을 거라구요 그러니까 모든 변수에 대해서 get.year 와 set.year 가 적어도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외에도 많은 메소드들이 있겠죠 근데 적어도 이 필드 각각에 대해서 get 하고 set 하는 그게 각각이 있어야 그 값을 가져오거나 그 값을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getter setter 라고 하는데 getter 와 setter 라고 해요 영어로는 getter 와 setter 어떤 값을 get 해주는 녀석 어떤 값을 set 해주는 녀석 그거를 getter 와 setter 라고 하는데 모든 필드에 대해서 getter 와 setter 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필드에 필드에 대해서 getter 와 setter 를 다 이렇게 year 가 하나 만들어지면 set.year get.year month 가 하나 만들어지면 set.month get.month 이 함수를 써주다 보면 클래스가 무지하게 길어지는 거죠 무지하게 길어져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안 써도 돼 굳이 그런 그렇게 안 써도 돼 그럴 때 사용하는 게 property예요 property는 이렇게 써줍니다 public int month get set 이렇게 써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통의 경우에는 public int 소문자 month 라고 쓰는데 얘는 대문자로 써주고요 보통 대문자로 씁니다 이 속성은 대문자로 써주고 get set 이라는 키워드만 써주면 되요 get 세미콜론 set 세미콜론 이렇게만 써주면 아 얘는 속성으로 month 라는 변수를 지정을 했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얘는 굳이 뭐 특별히 뭐 문제가 될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get set 해가지고 쓰면 되는 거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month 라는 걸 써주면 a.month 라는 걸 우리가 바로 직접 public 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연도가 month 라는 게 있는데 month 라는 것은 1과 10이 사이어야만 된다 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데이트 안에서 month 라는 것을 속성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속성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얘를 get은 아까는 이렇게 get이 간단했지만 여기서는 get을 return month 라고 써주고 set은 이렇게 조건을 달 수가 있어요 문제가 되는 조건을 달아서 이 조건을 만족할 때만 month 를 세팅 해준다 그렇지 않을 때는 error 라고 표시를 해준다 이런 식의 어떤 동작을 우리가 지정을 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모든 그 필드에 대해서 setter와 getter 메소드를 다 만드는 것은 너무 복잡한데 우리가 특별히 문제 되지 않을 것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 이렇게 set get 이렇게 키워드만 써서 써주고 문제되는 부분을 이렇게 문장으로 이 품은 써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게 쉽게 만들 수 있겠는데 라는 게 속성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성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속성 이 속성을 여러분들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거를 이제 그 프로그램 짜면서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예제 파일을 통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짜 볼 거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일단 그 각각 교과서에 있는 내용 예제 프로그램들을 한번 쭉 짜서 실행을 시켜 보기 바랍니다 아 그 다음에 클래스를 어디다 만들지 하는 문제가 또 있어요 클래스를 어디다 만들지 음 자 첫 번째 클래스 안에 클래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 다시 어떤 클래스가 있는데 클래스 A 가 있어요 클래스 A 안에 쭉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아 이런 클래스가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그럼 이 안에다 클래스 B 를 만들 수가 있어요 클래스 B 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 클래스 B는 클래스 A 안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안에서도 만들 수가 있다 1번 그 다음에 그 하나의 파일인데 여기에 클래스 A 가 있었어 그런데 내가 클래스 B 가 필요해 그럼 이 밑에다가 하나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한 파일 안에 클래스 클래스가 이렇게 쭉 위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은 이 파일에서 이 파일에서 클래스 A 가 있는데 여기서 하다 보니까 B라는 클래스가 필요한데 그럼 B라는 클래스를 새로운 파일에다가 만듭니다 클래스 B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3번 방법인데 어느 거 제일 많이 쓸까 3번 방법을 제일 많이 씁니다 적어도 우리가 클래스라는 거는 이제 제법 규모가 있는 자료를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자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메소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 클래스는 클래스 바깥에서 만들어서 쓴다 라는 거를 여러분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거 잠깐 복습을 해보면 지금까지 한 게 이제 내가 클래스에 대한 거 정리한 거 전체예요 그 문법적으로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내가 설명을 자세히 했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교과서에 예제 프로그램 파일들이 있으니까 예를 돌려보고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면 되겠다 오늘 한 거는 속성 자 속성 이라는 거가 의외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속성은 뭐냐 하면 getter와 setter 함수들을 다 만들어 주는 게 너무 번거로워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 특별히 문제될 부분이 없어 하는 것들은 그냥 getter, setter 이렇게만 써서 이렇게만 써서도 우리가 클래스 안에 속성으로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뭔가 체크할 부분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 품원 써 가지고 세팅할 때 이렇게 처리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거를 우리가 속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속성을 사용하면 전부 퍼블릭이기 때문에 속성은 다 퍼블릭이란 말이에요 퍼블릭이기 때문에 조금 예를 들면 데이트 이거 같은 경우에 밑에 쓴 거 같은 경우는 d.month는 못 써요 d.month는 못 쓰지만 d.month는 쓸 수 있단 말이에요 d.month는 11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얘는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굳이 getter, setter 함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면서 조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그게 속성이다 그리고 이제 속성은 자동완성 기능을 사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완성 기능을 만들면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이 문법이 좀 쉽게 만들 수가 있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는 클래스 안에서 또는 클래스 밖에서 아니면 다른 파일에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솔루션 솔루션 그 창 있잖아요 거기 솔루션 탐색기 창 그 창에서 클래스 하나 만들 때마다 프로젝트에 클래스를 추가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파일에 만드는 게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서 잠깐 볼까요 자 이러면 예를 들면 우리 그때 뭐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었다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었다면 여기에서 프로젝트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추가 그러면 여기에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클래스를 추가할 수 있다 그래서 클래스를 추가하면 클래스를 추가할 때 여기에 이름 여기 이제 클래스가 선택이 돼 있죠 그리고 여기 클래스 원이라는 .cs 가 있는데 얘를 클래스 이름을 만약에 데이트라고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데이트.cs 파일이 여기 하나 생기잖아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데이트.cs 그러니까 이 F004.score.cal 안에 이 프로그램.cs 그 다음에 form1.cs 데이트.cs 이런 식으로 다 우리가 클래스들을 클래스 단위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cs 안에 보면 프로그램.cs 안에 보면 프로그램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 안에 메인 함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form을 보면 form을 보면 디자인 한 파일이 열리는데 얘를 F7 눌러서 보면 form 안에 있는 함수가 form1이라는 클래스죠 클래스 안에 있는 거예요 클래스 안에 생성자 함수가 있고 버튼.calc.click 함수가 있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고 내가 지금 아직 뭔가 만들진 않았지만 데이트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럼 데이트라는 클래스가 여기에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프로젝트 안에는 이 cs 파일이 굉장히 여러 개가 존재를 한다 각각은 클래스다 왜냐하면 c샵은 모든 것들이 클래스 단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int x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int int x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얘를 여기에다가 int x 이렇게 쓰면 에러 나요 이렇게 쓰면 에러가 나요 무슨 에러가 나냐면 어? 뭔스 에러가 났는데 뭐라고 나 있냐면 네임스페이스는 필드나 메소드와 같은 멤버를 직접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c샵에서는 모든 프로그램 요소가 클래스 안에 있어야 돼 어떤 클래스든지 그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먼스는 클래스 바깥에 있으니까 에러야 얘가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c샵 프로그램은 전부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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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모든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세한 프로그램 짜면서 우리가 프로그램 짜면서 이 얘기들은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할 수 밖에 없고 또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기초적인 문법 내용이니까 적어도 우리가 대상이 클래스인데 우리 c샵 프로그램은 대상이 클래스인데 클래스를 모르고 공부할 수는 없어 그래서 클래스를 급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클래스에 대해서 교과서는 5개 챕터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한번 쭉 앞에서부터 봤어요 쉽게 클래스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필드와 메소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가 있구요 그 다음에 만들 때는 데이트 A는 U 데이트 랜덤 R은 U 랜덤 이런 식으로 U 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만든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질 때 데이트는 클래스고 이 만들어진 변수 이 이름은 우리가 객체라고 한다 객체는 이제 인스턴스 또는 오브젝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퍼블릭과 프라이빗 쓰는 거 정리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하면 필드는 전부 퍼블릭 아 프라이빗 그 다음에 메소드는 전부 퍼블릭 이렇게 만들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구요 그 다음에 구조체를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구조체가 있다 그리고 그게 클래스하고 어떻게 다르다라는 걸 가평과 참조형 이라는 걸로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하나에 멤버, 필드, 상수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여기 동그라미 친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무지하게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부를 해야 되구요 그 중에 생성자 함수라는 게 있다 생성자는 리턴 값이 없고 그 다음에 클래스와 같은 이름을 갖는 메소드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스턴트 인스턴스 메소드와 그 다음에 클래스 메소드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스태틱이 있으면 클래스 메소드 또는 스태틱 메소드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스태틱이 있으면 객체를 만들지 않고 클래스 이름 점 그 메소드 이름을 써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클래스의 예로 요거는 이제 인스턴스 클래스에요 랜덤 R은 이 랜덤 그러면 R.x 이렇게 쓰는 거구요 메스는 스태틱 메소드는요 이건 클래스 메소드이기 때문에 메스 점 싸인 해가지고 클래스 이름 점 메소드 이름을 쓴다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만들진 않았지만 이 메스 클래스에 가보면 실제 코드를 보면 얘는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있다는 얘기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캡슐화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캡슐화가 사람들이 이제 잘못 쓰다 보면 먼스가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걸 방지하려면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장치가 필요해서 그래서 그래서 먼스 라는 것은 프라이빗으로 다른 데서 만지지 못하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세트 먼스 라는 함수에서 이건 퍼블릭이야 퍼블릭에서 뭔가 장치를 잘못될 것을 막아 줄 수 있는 장치를 해줘야지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게 캡슐화야 생성자 메소드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속성이라는게 있어 C샵에는 속성이라는게 있네 그냥 변수가 아니라 속성이라는게 있어 속성은 약간 좀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이긴 하지만 함수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필드도 아니고 메소드도 아니고 중간이에요 이게 프로퍼티 라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필드에 대해서 getter setter를 만들면 너무 길어져 그러니까 그냥 간단할 때 간단하게 사용할 거는 그냥 이렇게 get set 해가지고 이 정도는 그렇게 퍼블릭 인트 소문자 months 쓰는 거하고 퍼블릭 인트 대문자 쓰고 get set 쓰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퍼티를 쓰든지 아니면 이렇게 프로퍼티를 쓰면서 if문을 사용해서 걸러줄 거는 걸러주든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클래스의 위치는 안에서 클래스 밖에서 그리고 다른 파일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다른 파일에서 쓰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게 이제 우리가 클래스에 대해서 비주얼 프로그램 할 때 적어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나한테 질문해 주고요 공부 좀 많이 해 주세요 또 이 교과서 보고 거기에 있는 문제들 풀어 보면서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려우면 나한테 언제든지 질문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C샵 바야흐로 이제 4주가 지나고 이제 5주 차가 됐는데 이제 바야흐로 C샵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볼 준비가 됐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또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